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조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바로 도산대로에서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상가에 진입하는 위치의 화면인데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1월 1일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상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으로 검은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 소원성취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 상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입니다. 첫째로 작년도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가로수길의 한전주 통신주 지상에 있는 모든 전주는 지상 지하로 공사가 되어서 주변에 아주 깔끔하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가로등이 또 호화롭게 불빛이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네요. 그 가로등을 또 위주로 연말 연초를 위해서 또 출입 등이 설치가 되어서 야간의 모습은 정말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인도나 차량의 도로에 깔끔하게 공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역은 금년도 5월에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신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 신사역까지 진입하기가 아주아주 편안하게 교통이 되었지요. 이런 교통의 흐름으로 인해서 또 저희 신사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주변의 상가에 많은 변화가 또 예측이 되네요. 네, 거기에 압구정대로에는 현재 지구단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빌딩의 신축의 6층밖에 안 되는데요. 압구정동 아파트에 재건축의 신통계획에 신청함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의 재건축의 변화가 오면 바로 압구정대로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어 지구단이 계획이 해지가 되면서 용경률 상향으로 인한 빌딩의 또 상권에 변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러한 압구정대로의 상가 또는 가로수길 메인 상가 또는 도산대로의 상가로 인한 저희 신사동 가로수길에 관련된 주변의 상권이 정말 정말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어요. 그래서 2022년도 금년 5월에 신분당선 개통 전에 혹시나 신사동이나 가로수길에 관련된 빌딩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은 신분당선 개통 전에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러한 매수로 인해서 소원성취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신사역에 이렇게 많은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빌딩에 관련된 또 상가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요. 변화가 오기 전에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 서둘러 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네요. 2022년 이민년의 검은호랑이의 해외에 빌딩이나 상가나 매수하셔서 대박나시길 기원 드릴게요. 신사박사 부동산 TV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